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항상 문제되면 사무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구분건물에 대해서 96페이지표 보시면 51번 보세요. 구분건물에 대한 틀린 설명. 구분건물이 나오면 등기부 양식이나 아니면 대지권 등기문제가 나올 거예요. 51번 문제는 등기부 양식에 관한 건데 구분건물이 등기부는 1동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값굴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로 쓰기 때문에 1동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 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개개의 구분건물 즉 전유부마다 표제부 값굴부가 다 있습니다. 즉 101호도 표제부가 있고 102호도 표제부 다 있어. 표제부 값굴부는 다 있는 거예요.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만 있고 1번이 등기부 양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번 같이 대지권을 하기 전에 똥에 묻히고 대지권 즉 바늘과 실을 일체를 묶어놓기 전에 이미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걸 경매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처분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체성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일체로 되고 나면 분리처분을 못하는 거지만 이미 건물 생기기 전에 먼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나중에 경매 신청이 허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대지권이 뜻의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을 저당권을 할 수가 없다. 상가 건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분 소유목적이 될 수 있다. 이걸 일명 구분 점포. 구분 점포는 구주상 독립성은 없지만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구분 점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는 표지에만 둔다겠지 특히 잘 출제했던 것이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무슨 등기한다겠지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53번 문제 보세요. 대지권 등기가 경률 후에도 허용되는 등기는 즉 일체가 되고 나서 허용되는 것은 바늘과 실의관계 토지 건물 일체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구분한 건물이다. 구분한 건물이면 건물과 일체가 되는 거고 대지권. 일체로 출입했어. 그럼 허용되는 건 뭐냐. 금지되는 건 뭐야. 분리처분 금지니까 건물만.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 못한다. 이런 얘기고 대지권만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두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허용되는 건 뭐냐. 건물만 용의권. 토지의 여기에 분리처분이 아닌 용의권인 지상권이나 지역권 설정. 이런 건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53번에 1번 건물만 저당 권지당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 토지만 소유권이 안 되지. 그 다음에 3번 건물만 전세권. 사용식 된다. 건물만 전세권. 임차권. 이건 허용되는 거예요. 분리처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지만을 먹지로 권지당권. 건물만을 먹지로 가등기. 자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이전 가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54번이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좀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오른 거. 자 여기서 1번 지문은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아파트를 질려면 토지에는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 사용권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는 뭐냐. 토지 3원된다. 이게 뭐야.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 토지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지역권이 아니라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건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지권의 뜻.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누가 하느냐. 등교한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직권으로 하는 거지. 촉탁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관적 촉탁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다. 이 두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즉 지역권이 대지권이 될 수 없으며 대지권의 뜻의 등긴 직권으로 토지 등교로 해당 후에 등교한이 직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두 가지 부분이 틀렸습니다. 촉탁이라는 부분과 지역권의 부분이 잘못됐고 2번은 구분건으로서 대지권 변경이 있으면 이 대지권 등기는 표지에 비해하기 때문에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는 일동검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명의자를 대우위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표지에 비해 등기는 대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처럼 대지권에 대한 등교 소유인 등교 나가면 뒤에 접수번호를 찾으라겠지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이 조문은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분리처분금지 내용 즉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 후 건물만 저장권 건물만 저장권 설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즉 땅을 사서 소유권자가 아파트 를 지웠어.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 이건 토지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이거 저장권 설정 못한다. 그치 건물만 저장권 안되고 토지만 저장권 안되는 거야. 둘 다. 불리처분금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등기 절차에서 이건 합필 등기 관련된 문제는 이건 지적에서 합병 제한과 똑같아요. 문제 101페이지 1번 보세요. 합필 등기에서는 옳지 않은 거 합필 등기는 지적에서는 합병 제한 문제를 알아들어야겠지 그건 부동산 일부 문제가 연결된 거 이게 여기서는 합필 제한 지적에서는 두 필지 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면 뭐라고 했다. 토지 합병 A 소유 토지 두 필지 합쳤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A 소유 한 필지의 지번 선수님 면접 합산 처리에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합병하는 건데 두 필지 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친다. 토지 합병 합병할 수 없는 걸 뭐라고 합병 제한 합병할 수 없는 사유 뭐라고 했어요. 제한 사유는 일 필지 유권을 갖추지 못했거나 여섯 가지 지지지축소 등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권리 관계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게 뭐라고 임창용이라고 했지 임차권 창설적 공동장 용의물권 이게 뭐야. 지상권 승역지지역권 전세권 이걸 뺀 이런 권리 이외의 등기였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게 똑같이 등기하면 똑같이 나오는 거야. 등기에도 똑같다. 37조에 그래서 1번 합필등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합필등기 할 때는 대장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왜 표지에 비사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토지는 합필등기 할 수 있다. 임창용 용의물권이니까 전세권 설정 합필등기 할 수 있다. 용의물권이니까 저당권은 합필등기 할 수 있다. 틀렸지. 임창용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5번 합필 토지합필이 있을 때 소유권 등기명은 1개월인 합필등기 신청해야 된다. 왜 표지에 비사는 등기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요. 다만 우위반에도 과태를 없다. 그치 그래서 1번은 이런 내용이고 이게 똑같은 게 여러분 나온 게 어디냐면 거기 4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4번 문제 보세요. 갑이 자신이 소유인 A토지와 B토지 합병해서 합필등기 이게 명칭이 이렇게 바뀐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등기라고 치고 똑같은 원리니까 이거 갑이 A토지와 B토지 이건 뭐야. 전부 다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예요. 이게 갑소유 토지다. 이건 10번지 A토지 B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소유자가 A, B라는 말이 아니고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 없는 사유는 뭐야. 임창용 2회 차유 임차권 창설적 공동자당 용익물권이 아닌 걸 찾으면 정답 그러니까 임창용 아닌 게 뭐야. 1번이지. 갑류. 여기는 갑류가 없잖아. 여기 들어가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은 창설 이건 전세권 3번은 저당권인데 이게 뭐야. 창설적 공동자당 이거야. 원인 목적 접수가 똑같은 거. 창설적 공동자당 4번은 지상권 5번은 전세권 전부 다 용익권이잖아요. 임창용 여기 들어갔으니까 되고 갑류는 어이가 없으니까 안 되고 너무 간단한 거 보면 임창용 아닌 거면 딱 답을 골라내면 정답입니다. 변경 등기 중에서 6번 하나 보세요. 6번 전형적인 문제니까 변경 등기는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표지의 부에서 하느냐 갑구나 의구에서 하느냐 등기부에서 변경이라는 게 뭐지 등기와 실체형의 일부 불일치입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어떻게 표지의 부 갚구 의구로 이루어졌잖아. 표지에는 뭐가 들어간다. 부동산 표시 갚구는 소유권에 관한 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이건 권리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은 등기와 실체형의 일부 불일치할 때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일을 시정의 원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했으니까 표지의 부에서 하는 변경도 있고 갑구나 의구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가 뭐야 표지의 부에서 하는 것이 부동산 변경도 있고 또 어떤 거 아까에는 대지권 변경 등기 전부 다 어디 표지의 부에서 갑구나 의구는 뭐야 여기서 권리 변경 그럼 또 뭐가 있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주소 변경 이름 개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의 부의 변경이 특징이 뭐냐 표지의 부는 부동산 표시니까 여기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없어 단독 신청 공동은 권리 변동부터 공동이 나오지 공동이 없잖아 건물 증축했다 누구와 공동을 할 거야 권리 변동이 안 생기는데 여기는 전세금을 증감시켰다 그러면 상대방이 존재해 주소 변경 상대방이 없어 당연히 나오는 거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사실관계 대장이 기준이 있다면 대장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대장 등록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해라 그 다음에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신청 의무 표지의 부는 1개월 이내 위반도 과태료는 없다 했지 그 다음에 항상 주등기야 표지의 상승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표지의 부는 그래서 1번 건물 구조가 변경했을 때 변경 등기 하잖아요 먼저 구조 변경은 표지의 부니까 부동산 표시 대장을 받고 대장 등록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2번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했으면 당연히 변경된 거로 봅니다 등기 직권으로 그걸 변경해버립니다 공시 명확을 기하하기 위해서 직권해준다는 얘기예요 건물 면적이 변경됐을 때 표지의 부니까 다 주등기로 해야 돼요 표지의 부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부는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면 표시 변경 명의자 주소 변경 이름 개명 상대방이 없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신청 의문 없어 신청 의문 없고 그 다음에 이건 항상 부기등기로 항상 부기등기로 밖에 안 해요 이런 특징들 공동시장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건물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되어 할 때 종전 변경 전상은 다 지워버리죠 말소합니다 그 다음 7번은 용어만 바꿔놓으세요 직권 정정의 경정 직권 경정 직권 경정 등기라 경정 등교환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정정이나 경정으로 바꿔주시고 4번처럼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 통지사항이라는 거 이거는 크게 설명할 건 없지만 문제가 오타 경정 등기 이렇게 경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8번 문제 보세요 경정 등기 오른거 이게 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종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경정 경전 원시적 착오나 유로 원시적 불일치 문제라겠지 그러면 과거에 10년 전에 부동산을 팔아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10년 전 소유자가 옛날에 착오로 주소가 잘못됐었네 이거 고쳐주세요 실익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소유 그래서 과거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인 표시 경정은 실익이 없다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전되고 나면 의미가 없어져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 등기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생략 유무가 문제들 여지가 없다 부동산 표시는 어디 한다고 표제부에서 표제한 권리와 무관해 이해관계는 없음 알았어요? 맞는 겁니다 등기상 일부가 부접법하게 된 경우는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도 법인하인 사단이 법인하인 사단이 법인하였다 그러면 주체가 바뀐 거야 종중이 주식회사로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법인하인 사단이 법인하인 사단이 바뀌어 버리면 등기명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등기에 대해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주체가 그 다음에 4번 5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인 중 1회의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을 때는 뭐 하느냐 소유권 경정 등기 합니다 특히 3번 5번 특히 주의하세요 일부 말소임의 소유권 경정 등기 5번처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하고 나서 협의 분할하면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말소 등기 10번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 할 때 하는 게 말소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차지하겠지 권리 말소는 상대방이 존재하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지 단독으로 못합니다 공동 신청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나 영수증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삭제 이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조문이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있을 때 그 부동산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다? 요역지 지역권입니다 그 부동산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을 우리가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편의이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습니다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4번도 주의할 게 가등기에게는 본등기하면 중간처분 등이 어떻게 하냐 등기관이 원칙적 직권말소하는데 지금 먼저 사전에 말소한다 통지하고 기간이 기다리고 말소하는 게 아니라 사후통지 직권말소 해버리고 사후통지 해주는 거야 주의하세요 직권말소 사후통지입니다 4번도 틀렸고 마일승이 기존 등기를 법률적 차원에서 말소시킨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됐을때는 멸실등기가 구별된다 즉 등기부상 어떤 등기상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됐을때는 멸실등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만 맞는 겁니다 나머지 다 틀렸고 그 다음 작년 문제 같이 14번 문제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이거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계속 제가 설명해 주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정리해 주고 봅니다 작년에 두 문제 나온 게 등기상 이해관계 계속 설명합니다 등기법상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은 요건 세 가지 등기비의 기재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당의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양립 가능성이 없다 이익을 본다 이런 사람은 이형에 될 수가 없는 자 알았어요 쉬운 문제 여기서 나와 손해 어려운 문제 여기서 나와 양립 가능성이 없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소유권 상호화는 양립 가능성이 없어요 전세권도 두 개 동시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양립 가능성이 없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과 전세권 저당권과 지상권 이런 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이해관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이해관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언제냐 이 네 가지 기억하라고 했지 첫째 권리 변경 등기 권리에 대한 변경 등기 권리에 대한 경정 등기 권리 변경 경정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뭐라고 했지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말소등기나 부적법 말소등기를 회복할 때 이때는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무슨 등기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에서는 승낙이 있든 없든 등기 돼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 이때는 기준사항을 지우지 지우는 아니죠 이 차이도 있지만 권리 변경 경정은 승낙이 있든 없든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소나 말소복등기는 승낙 있으면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되니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소등기와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만들어 놔요 그래서 기존의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용으로 바꾸려면 다 말소해야 돼 말소 절차가 따라오는다 말소 절차 따라하기 때문에 이때 이해웡인 승낙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없는 게 멸실등기 멸실등기 법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전부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멸실등기 이해웡인 승낙서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해웡인 승낙서 문제 두 가지 주의할 것 이왕 요건 알아둬야 되고 이거 요건 가지 못하면 이해웡인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승낙이 문제되는 건 두 가지 크게 권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인데 권리 변경이나 경정에서는 승낙이 있든 없든 된다 그러니까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면 안 돼 없어도 돼 주등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말소나 말소 회복 등이 승낙 있어야만 됩니다 없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을 토대로 14번 보세요 말소등기 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는 등기상 이해웡인 재산권자 해당하는 걸 모두 찾아봐라 지상권 설정기 말소할 때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자 지상권을 말소하면 그걸 지상권을 담보로 잡았던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없어져 버려요 왜 저당의 목적이든 권리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손해본다 손해 손해 이해웡인 해당되죠 그런데 2번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후순위권자는 죽든 말든 선순위권자는 아무 영향이 없어 손해본 사람이 없지 그 다음에 순위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선순위가 말소하면 후순위권자는 순위가 승진되니까 이익을 봐 이익 이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토지는 지상권자 저당권과 지상권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니은 디귿을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형이 될 수 없어 즉 선순위 저당권자였다면 지상권자는 이익을 보는 것이며 지상권자가 선순위일 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고 비윤번 보조등기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는 채권자는 뭐야 소유권은 가압류가 있었는데 소유권이 말소하면 가압류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잖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된다 이해관계가 된 건 손해 이거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봤어 손해되는 거 지금 기역과 미움 두 가지만 손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하나 더 봅시다 말소등기 틀린 거 말소등기 종련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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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어요 말소등기 말소등기 할 수가 없어요 말소회복등기로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전부가 부족법 이 전부만 원인 묻지 않습니다 3번처럼 농지 목적 전세권은 아까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29조 제2호 위반이니까 직권 말소되버립니다 그 다음 피담보 채무의 소멸 이후로 근자권을 말소할 때 채무자를 추구한 근자권 변경이 부기입니다 즉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 직권 말소된다 이 얘기예요 5번처럼 말소등기 신청이 용해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는 뭐냐 말소등에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의 형식적으로 인정되는지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 양리 가능성에 있어야 돼 손해를 입어야 돼 이게 바로 이해관계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말소할 때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25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회복등기에 관해서 틀린 걸 찾아야겠어요 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라는 경우에도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했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것은 부적법 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 하겠어요 등기관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루에 100건 들고 가서 말소해주세요 다음날 어 실수했네 회복해주세요 매일 괴롭혀 그런 건 받아주질 않아요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이건 부적법 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등기 신청 못한다는 판례 꼭 기억하라겠어요 1번 틀린 겁니다 말소인 등기 회복을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상 이해관계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어요 즉 여기서는 반드시 회복등기 할 때 승낙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만약 없는데 됐다면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말소 등기 회복에 있어서 말소인 종전 등기가 등기한 직권 또는 촉탁에서 말소했다면 회복등기도 똑같이 따라가 직권 말소가 잘못했으면 직권 회복 촉탁 등기가 잘못했으면 촉탁 회복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말소인 상속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복하는 경우는 단독 신청이다 왜 상속등기가 단독으로 했으니까 그 회복도 단독으로 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갑니다 가등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본 등기시 등기한 직권 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 원리에 관한 등기 이게 바로 중간처분 등기인 직권 말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한 직권을 회복해야 된다 만약에 본등기가 잘못됐다면 직권 말소했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 회복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와 똑같이 이게 말소 등기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서 회복도 단독 신청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됐어? 직권으로 회복 촉탁으로 말소했어? 잘못했으면 촉탁으로 회복 이것은 회복 절차는 말소와 똑같이 따라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서 22번 문제는 거기 약간 문제 잘못됐으니까 문제만 이해하면 됩니다 22번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의 승낙서나 이해관계 재판 등기를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이건 문제가 좀 차고가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관계 승낙서 관계없는 등기 있으면 맞아 왜? 멸실등기 승낙서 관계없다 그러나 지금 신청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등기는 자 여기서 권리 변경 경정은 않고도 할 수 있어 뭐만 달라? 부기등기와 주의등기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차이가 있지 그래서 114페이지 22번 문제는 이해영의 승낙서 관계없는 등기는 이렇게 문제를 바꿔야 멸실등기라는 말이 맞고 또 1번도 부기에 의한 권리 변동 등기라고 하지 말고 권리 변경 등기 그 다음에 4번 권리 경정 등기 권리 말수등기 말수 회복 등기 이건 맞지만 부동산 멸실등기 이해영의 승낙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만 이해하면서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을 잘 소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멸실등기 이해영의 승낙서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등기 4가지 등기다 권리 변경 경정은 승낙서 있으면 부기 없으면 주등기다 따라서 승낙이 있든 없든 된다 그러나 말수나 말수 회복 등기는 승낙이 있어야만 등기가 수리되고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된다 규약상 공용부는 말수등기가 똑같다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등기 중요한 점 넘어가고 가등기 문제 봅니다 116페이지 26번 문제 가등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등기는 실제 시험에서 계속 해마다 한 번씩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와 가등기에게 본등기 했을 때 중간처분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1번 자 기억을 봅니다 116페이지 26번의 기억 지상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해 지상권이 을구해 함으로 그 가등기도 을구해 즉 본등기인 모든 것이 가등기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본등기 한다 했지 등기 형식도 본등기가 결정해요 갑권을 알고도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상권이 을구해 하니까 그 가등기는 을구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나 변경 소멸청권을 보존하게 할 수 있으나 장례 확정될 것인데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이 청권은 무슨 청권 채권적 청권만 물건적 청권만 안 된다 했고 채권적 청권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례 확정적 청권 된다 그런데 어떤 거 종기부 해제조건부 안 된다 시정장 가능 종회 안 됩니다 알았어요 기억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례 확정될 청권은 가능해 종기부 해제조건 종기는 기안대로 하면 소멸 해제조건 조건성심은 없어져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 기본적인 조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번 가등기후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소인 상속등을 생략하고 의무자 공도 직접 본 등이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보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승계인 상속인에 의한 등기 디귿 리을 똑같아요 디귿은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리을은 의무자 사망한 경우 아까 그럼 디귿은 뭐냐 매수인 사망한 경우 리을은 뭐야 매도인 사망한 경우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미은 번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유권이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라고 했지 가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들어간 거예요 물건적 철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적 철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번 문제 하나 더 보세요 가등기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찾아봐라 첫째 기억은 장래 확정될 청권 시정장 된다 그렇지 장래 청권이 그 다음에 니은 판례에는 보존가등기는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없는 거 보존가등기 처분제한가등기 두 가지 없습니다 보존가등기 처분제한가등기 없습니다 틀렸고 리을 디귿번 판례는 가등기에서 순위보전 대상되는 물건배동청구는 양도 됐으면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판례 맞는 얘기고 리을번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툴 평행 이렇게 했어요 본등기 청구 상대방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를 해놓았는데 을이 평행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때 갑이 본등기를 누굴 상대를 청구한다고 해서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을이지 얘는 직권말씌니까 그렇죠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즉 권리자는 갑이고 의무자가 누구냐 가등기 할 때의 의무자가 역시 본등기 의무자이지 즉 종전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추육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미음번 보시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물건변동은 소급효가 없지만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ㄱ과 ㄷ 미음 세 가지 이렇게 이런식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번 문제는 넘어가 봅니다 가등기에는 본등기 있을 때 직권말씌지 않는 이거는 아까 당의 전 제외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즉 중간첨본등기 앞에서 설명했지 아니면 당의 가등기 목적 가등기 전 이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라 제외시킨다 라고 했죠 당의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해당 자체 상 전과 같은 말이 보여요 이것은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건 말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3번 문제 푸는 요령 소유권 본등기 있을 때 직권말씌지 않는 거 당의 전을 찾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야 4번 밖에 하나 당해 하는 말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잖아 나머지는 이런 말이 붙은 거 이런 말이 없으면 중간첨본등기는 이렇게 가등기에서 요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가압류 가처분 지상권 뭐 싹 다 직권말씌지 근데 당의 전 제외 이 얘기에요 간단하게 당의 전 제외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터득하다 보면 자동 답을 찾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8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야 다 여러분들 보면은 38번 틀린 거 1번 가등기엔 본등기 신청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거 뭐야 지분만 본등기 되고 천울명이 본등기 안 된다 했잖아 아까 보존등기 상속등기 가등기에겐 본등기 세 가지 꼭 얘기해 줬잖아 그 다음 2번 소유권 가등기의 본등기라면 등기와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뭐라고 했지 전부는 예외 없이 전부 equal 예외 없이 그러면 가등기 에 본등기 하면 원칙적으로 직권말씌하지만 당의 전 제외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라고 표현해서 살짝 답을 가려놓은 경우가 있었어 최근에 주의하시고 그 다음 3번 임차권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와는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동일한 부분에 대한 용의권은 양립 가능성이 없는 거야 직권말씌입니다 즉 임차권과 똑같은 부분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등기와는 중간처분 등기로서 용의권 저당권과 용의권은 동시병조 즉 양립이 되니까 후순위가 되는 그래서 직권말씌할 수 없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에는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의무자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 받아 단독신청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단독신청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 첫째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걸자 단독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오게 뭐라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신청한 특별규정이 두 개 있어요 특별규정 그럼 넘어가서 40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들 주의해야 됩니다 40번 유형 자 보세요 40번 가등기라는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ㄱ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밑줄 딱 치고 요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걸 딱 찾아내야 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 단독 신청이지 촉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촉탁이 잘못된 거예요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는 권리를 신청정 반드시 소유권이냐 어떤 청권이냐 이 내용을 꼭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신청할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재판적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의 관계는 자도 명의자의 승날받아 단도로 말수할 수 있는 규정 이것도 말수도 공동신청으로 말수하지만 단독신청 특례가 두 개 있어요 그 중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수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맞고 5번 지상권 가등기에 의해서 지상권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고 본등기 전에 맞춘 저당권 이건 지상권과 저당권 양립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직권을 말수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 그림을 먼저 이렇게 지상권 가등기 해놨다 지상권 을구니까 1순위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만 해놨어 본등기 안 했지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자 이걸 만약에 8월 10일 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설정 비합으로 9월 10일 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9월 11일 날 지상권 본등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본등기 하면 본등기 9월 11일 날 지상권을 얘는 취득해 1순위로 그럼 얘는 직권을 말수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후순 뒤로 밀린 거예요 1순위 2순위 된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지상권과 저당권이 양립 가능하니까 직권을 말수되는 게 아니라 후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5번 질문이 이런 얘기예요 직권을 말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면 알 것 같고 45번 가압류 과처분 등기에 관련된 거 이건 이제 이 간단한 설명만 알아 기본적인 사항 복잡한 건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어떤 거냐 가압류 과처분 등기를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압류 과처분 등기 이 두 개 나오면 가압류나 가처분 이 가처분이라는 건 처분금지 가처분 말하는 거예요 등기 관련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 소송하기에 앞서서 하는 보전 처분이라 소송하기에 앞서서 보전 처분은 소송 전 소송하기 미리 전에 하는 처분이에요 여기서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은 처분 제한 등기에서도 처분은 할 수 있다 즉 절대 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압류 과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냐 촉탁으로 이루어져 법은 촉탁 등기 그래서 가압류 과처분 신청하면 전부 다 각화됩니다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그러면 가압류 과처분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대상이 소유권이면 주등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뭐라고 해서 이건 부위 등기로 한다 등기 형식을 얘기했죠 그럼 가압류는 차이점이 뭐냐 돈 받을 게 있을 때 하는 거야 이건 돈이 아닐 때 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건 뭐야 금전 채권 얘기해서 여기 뭐가 나와 청구 금액이 나와 얼마 청구 금액 얼마냐 이게 등급에 나타나 그런데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돈이 아니니까 여기는 금전 채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피보전 권리 보존받고자 하는 권리가 뭐냐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 과처분은 권리는 다 할 수 있어 부동산 전부도 다 돼 그런데 부동산 일부는 안 돼 권리 일부 지분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를 이해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거면 아까 가압류 과처분이 된다고 했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45번 보세요 옳은 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기등기 소유권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부기등기라 했지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상권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처분금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했지 상대의 금지야 절대의 금지가 아니고 가압류이 말수 생기는 궜자의 의미자 공동시장 이건 가압류 말수는 역시 촉탁으로 같이 이루어져 촉탁 등기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 금전 채권을 피부증권 자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이 아니야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지분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다 되는 거야 지분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참고로 43번 정답은 잘못 4번 고쳐주세요 43번 정답이 3으로 표현되는데 정답 4번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 46번 문제 하나 또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거 이제 등기가 가능할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문제라는데 여러분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가압수유 농지에 대한 의리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다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안 되지 303조 위반 29조 2호 위반으로 각화됩니다 등기할 수 없다는 거야 값과 의리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값 지분만 보조 등이 지분만 보조 등이 못한다 했죠 또 3번 지분만 상승 등이 안 된다 했지 전부 다 29조 2호로 각화합니다 4번 가압류 결정에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 핵심은 가압류 밑을 치고 두 번째 중에 신청이 잘못된 거야 가압류 등기 뭐라고 촉탁 등기 뭐가 안 된다 신청이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 촉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밑을 딱 치고 아까 이거 뭐라고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그래서 5번만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의신청 문제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벌칙까지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 언급하지 않으니까 이의신청 문제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제도를 벌어온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이나 처분이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할 때 이게 잘못됐어 부당해 그럼 불복해야 돼 이때 이의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뭐야 결정 각하결정 등기를 거절하는 거 처분이 뭐야 실행처분입니다 이 얘기는 등기관 반복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잘못했으면 따지는 걸 벌어온다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이때 각하결정을 다른 말로 벌어온다 소극적 부당 실행처분은 뭐냐 적극적 부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극적 부당은 누가 불만이냐 신청한 사람만 즉 당사자만 불만이 있어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에 뭘 썼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나타난다는 거 여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버려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기에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없어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식구조 이식구조에 있는 11가지 다 된다는 거 11가지 그런데 적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어 그래서 이건 이식구조 각하사유 중 1호 2호 두 가지에 한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1호 2호 관하위원 등기나 사건이 등기 역시 아닌데 여기만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신청은 어디하느냐 이의신청은 등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 지방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지만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당의 등기술을 통해서 등기술에 지출해라 이 얘기예요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선 당의 등기술에 내라 이 말 꼭 기억할까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첫째 세 가지가 없어 첫째 뭐가 없느냐 신청 기관 신청 기관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이익이 있으면 다 돼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로 못해 신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의의금지 등기관이 각하결정 실행처분 할 때 나와있던 증거만 가지고 따지어야 했는데 새로운 증거를 갖다가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이의신청하더라도 집행정제 효력이 없다 즉 등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없는 거 기관 제한이 없어 신사실증거 이의금지 집행정제 효력이 없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이 부분 많이 나오거나 이 부분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하얀 수준을 친 거 대표적으로 1번 하나 보겠습니다 등기법상 등관의 처벌에서 이의 절차 틀린 거 이의는 집행정의 효력이 없다 등기 절차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다 틀렸고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이 전에 이의가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결정제는 부기등기나 가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 등관의 결정 또는 처분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취지 이후 등을 적고 신청의 기명란 또는 서명해서 제출하라 이의에 대한 결정 등본 즉 각하결정 여기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할 땐 그 등본 형식으로 결정서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거기서 실행된 걸 적적 부당인데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1호 2호 위반에 대해서만 된다고 했는데 5번은 당사자들한테 출석하지 않고 이거는 제 3호 위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1, 2호가 아니라는 것이고 2번에 이의종이야 이의중 중복이란 말이야 이의중 중복이란 말이야 그 종이야 중으로 바꿔주시고 뒤에도 이의중 이의중이 소유권 보존이 아니라 이의중이 지상권인데 이게 맞는 거지 종은 표기가 오타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3번 하나 보고 오늘 끝냅니다 등교한 처음에 이의신청은 틀린 거 이의신청은 지금 뭐라고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증거를 할 수 없다 했고 1번 틀렸죠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교한 위법하다 해서 이의신청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구수라는 서면으로 해야 되며 기간제한이 없다 했고 집행적 회력이 없다 했고 각하결정을 뭐라고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등교한이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이게 뭐야 소극적 부당 그리고 소극적 부당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사유제한이 없다 이 얘기예요 사유제한이 없다 즉 이의신청은 각하에서 11가지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의신청 문제 이렇게 공부가 나오셨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추석이나 이런 거 분위기 휩쓸면 안 되고 그냥 공부만 하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하시고 다음번에 2회 3회 때는 제가 기출 지문들을 저 24문제 금방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한 2시간 정도씩 해서 등기 한번 정리해 주고 지적 한번 정리해 주고 지적은 뭐 2시간 안 걸릴 거예요 기출 지문들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걸 해도 반복해서 보도록 정리해서 나눠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반드시 학교 가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지 지금 뭐 아셨죠? 네 끝까지 하는 사람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뵙겠습니다